당신 집 차례요. 자네가 가진 전부랑 내가 가진 전부를 걸고 하는 거야.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. 가져 깜부잖아. 깜부끼리는 내 거가 없는 거야. 시곤한가 그동안 고마웠네. 가네. 잠깐만요. 네? 뭐 뭐 뭐. 나 집에 가고 싶어. 당신 죽어요. 인정합니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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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